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 얘들아 오늘은 무비랑 오율이랑 익스페리멘트를 할거야 안녕 얘들아 우리는 익스페리멘트를 할거야 이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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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야 레드 워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옐로우 워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블루 워터 오일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물 그리고 오일하고 물이야 이제 시작해볼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오일이 잘 섞일까 이거 넣어서 그러면 이제 넣는거야 이거 홀사이즈 넣을거야 여기에 이제 더 됐어 이제 4번 다 넣었어 블루를 섞어볼거야 블루를 섞어볼거야 오늘 3번 넣을거야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먹어야 돼 뚜껑만 잡아볼까 이제 이걸 막 흔들어 보자 시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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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도소스쿠이즈 이 안에 도소스쿠이즈 이 안에 도소스쿠이즈 이빨에 웨드를 넣어볼까 봐봐 그렇지 그렇지 도소스쿠이즈 이 도소스쿠이즈 도소스쿠이즈 비서소스쿠이즈 이거 이렇게 많이 배워서 다리시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간다 한 번만 더 넣어볼게 이번엔 다 넣어보자 이번엔 다 넣어보자 더 넣어보자 4번 더 넣어보자 2,3,4 이번엔 15번 더 넣어보자 이번엔 살살 숙박을 버려야 해 점점 작아지네 블로그 이제 이걸 부어볼거야 여기 큰 블로그 그린을 얻었어 레드랑 블로그 아직도 보인다 이렇게 춤이 져있네 오일이랑 월홈은 섞이지가 않아 이 병 안에 씹을 만들거야 이만큼 물을 먼저 넣을거야 오일을 넣어 볼거야 오일을 넣을거야 오일을 넣어 볼거야 이제는 패브를 넣을거야 이제는 패브를 넣을거야 이제는 클라우드를 넣을거야 이제 물을 꽉 채워 볼까 두꺼운 물을 꽉꽉 꽉꽉 다 뜯고 두꺼운 물을 꽉꽉 꽉꽉 두꺼운 물을 꽉꽉 꽉꽉 나는 배웠는데 오유를 물은 섞어야지 안녕 아유 아유 오유 다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